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선거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방송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와 같이 이렇게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그런 어떤 종류의 개선작업이 없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참 막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jih님께서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거데이터 전수분석이 2022년 대통령선거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2012년도 총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2017년도 대통령선거가 분석이 된 겁니다. 누구나 대통령선거는 다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서울특별시 25개 선거구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상한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 다 더블당에게 더해줬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이 당일투표 보다 큽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많이 더해준 겁니다. 이게 단 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차이집이 플러스 7.03% 이거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든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마이너스 4.29%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등이 마이너스 2.74%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마이너스 값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03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 7.03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7.03 마이너스 7.03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좌우대칭 모양인데 이게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은 언제 나오는 거 아니까 득표 수를 조작했을 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비슷한 그렇게 완전히 마주보는 좌우대칭 모양의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차이집만 보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관내 사전 투표지만 관내 사전 투표 제외 국민 투표 전부 다 손을 댔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겠냐 이야기죠. 기존의 여러분들 전수조사에 따르면 사전 투표 양일간 전산 조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박오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투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존의 다른 선거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동일한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사용되었던 그리고 2020년 총선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한 전산 조작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작업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람하게 사용한 최종적인 본인들이 제조해서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모든 자료들이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 사례는 전국에 다 여러분들 적용되는 사례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386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862표를. 언제 집어넣냐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일단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에 1482표 관외 사전투표에 238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34761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 그런데 선관위가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발표한 겁니다. 38623명이 종로구의 사전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3862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집어줬는가 하니까 전부를 다 문재인 후보표를 찍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240만 표를 밀어주든가 똑같은 방법을 2017년도에 쓴 겁니다. 다만 2017년도에는 조작의 강도와 세기가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3862표를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더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썼는가 2022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다만 조작값이 달랐던 겁니다. 9표당 진짜 9표당 진짜 9표의 사전투표지당 가짜 사전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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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입니다. 그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지 문재인이 찍힌 사전투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추정큰대는 3862표는 사전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져 가지고 투입됐을 걸 봅니다. 제3의 장소에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 아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할 수 있어야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862표라는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는 1482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는 2380표를 집어넣는데 그럼 이 표가 실제로 사전투표 장을 방문한 사람에 비해서 몇 프로냐 10%입니다. 10장당 한 장이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10장당 한 장. 그게 조작률 10%를 쓴 겁니다. 조작률 10%를. 이 조작률을 2017년 대통령 승리는 10%를 썼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이 조작률의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조작값이 33%인 겁니다.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조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의 조작값 10% 2022년도 4.15 총선 조작값 25%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조작값 33%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조작의 강도와 세이와 규모는 계속 성장해 온 겁니다. 그러면 조작값을 높인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들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계속 조작을 해서 더 올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쑤셔넣은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중앙선거간립위원회가 롤 용지를 구매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 11%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서 1813만 명이 될 것으로 오건우 대표가 추결한 겁니다. 크림선거신민행도의 오건우 대표가.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많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가 그게 여러분들 그냥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하고 사전투표 사이에 뻥튀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는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대개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33%. 그래서 완전하게 이 소위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하게 됐는가를 다 이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2017년도에는 진짜 투표지 9장당 가짜 투표지 1장 조작값 기준으로 10%를 조작했고 2020년도 4.15 총선은 전국 평균에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 조작값 기준으로 25%.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2장당 가짜 투표지 1장 조작값 기준 33%를 조작한 겁니다. 전산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은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본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산 조작을 해서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법원이 이런 투표함 보존명령을 때리니까 안에 있는 투표지를 다 꺼내서 밭에 소각해버리고 이런 새 투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이런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862표란 것은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규모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규모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5.99%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프로를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28.87%가 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 속인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올렸느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2.89% 올린 겁니다. 2.89%를 올린 것이 3,862표입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뻥튀게 했냐 7.55%를 뻥튀게 한 겁니다. 7.55%를 뻥튀게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7.55%를 뻥튀게 해 가지고 투입한 여러분들 표수는 3만 7,771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3,862표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본격적인 사전투표 조작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조작규모가 현저하게 작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는 호떡장사가 떡반죽이 있어야 여러분들 호떡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유령사전투표다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유령사전투표 조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번 선거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1813만 명이란 것은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거의 41%가 되는 겁니다. 모든 증거는 선거관리민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보별 덕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4년이 지나서 2022년 또 대통령선거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3구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훨씬 더 많이 조작합니다. 1만 3천 표를 집어넣습니다. 1만 3천 608표. 1만 3천 608표.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종로구에서 1만 3천 6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만 3천 608표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는 4만 823명 선거관리민회가 숙여 넣은 1만 3천 608명 이걸 합쳐 가지고 가짜로 5만 4천 431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만 3천 608표는 구분함에 있는 관내의 9천 915표 관내의 3천 693표 그럼 실제 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에 비해 가지고 2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는 거의 조작값이 뭐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야심적으로 조작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겁니다. 1만 3천 608표입니다. 사전투표장을 온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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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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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이러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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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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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장당 값자 10장 이렇게 이러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업을 쉽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작업을 그냥 2016년 무렵에 완성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계속 돌린 겁니다. 몇 장당 도둑질 할 건가만 받고 가며 돌려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작업들을 다 한 거죠. 그러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는 사전투표율을 종로구해서 얼마를 뻥튀겠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47% 여러분들 뻥튀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명부에 31.44%만 투표에 참가했는데 선관위가 10.47%를 뻥튀기 해 가지고 41.91%가 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데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왜 간체를 하려고 하느냐 이 모든 종류의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해야 이래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틀렸네요. 이게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3862표를 집어넣었는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136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 인수 비율은 2.89%만 조작을 했는데 그런데 2020년 대통령에서 10.47%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요약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대선 분석 2017년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 2.89% 유령 사전투표자수 기준 3862표를 투입한 겁니다. 모든 투표지는 문재인 후보가 찍힌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득표율 10.47% 뻥튀기 유령 사전투표자수 13608표 여러분들 투입입니다. 이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모두 기표 도장이 찍힌 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10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10장당 한 장. 11분의 10은 진짜고 11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3장당 한 장이 갔던 겁니다. 4분의 3이 진짜고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표 집었는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죠? 그냥 하늘의 도심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2017년 대선 분석 결과 종로구 2022년 대통령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론조사가 참 괜찮아 가지고 국정지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사전투표를 참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전 투표는 사전투표 조작을 좀 마일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순진한 이야기인 거죠. 저는 감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다 분석해 가지고 실정분석이라는 증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11번을 해온 겁니다. 알려진 게 11번이니까 그 전까지 가면 얼마나 될지 과거에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니까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는 무자비하게 조작한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거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윤대통령이나 윤대통령 대통령실이나 국힘당 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당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 그래도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장영우 대표 같으신 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선거 4기 세력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했는가 다 밝혀낸 겁니다. 어느 놈이 했는 것만 못 밝힌 겁니다. 그건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작업들이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고로 그냥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듭니다. 이렇게 조작하는데 유일한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안 찍으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좀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광역식 수성구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대구에서도 강남구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구 수성구에서 조작을 어떻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이 자료가 바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는 제야 전문가가 수행한 이 연구는 오로지 선거관리비원회가 자랑스럽게 중앙선거 아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선거의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해서 나온 것이지 여기에 어떤 종류이 뭡니까 인공적인 것이 더해진 경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선거일 투표라고 불리는 당일 투표를 제외하여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이런 판가름하고 이것을 당당하게 온 국민을 바보 천치로 생각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범죄 증거물인 겁니다. 증거물이 어딨냐 이러지만 이게 증거물인 겁니다. 온통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제외특민투표 범어 1동 관내 사전투표 범어 2동 관내 사전투표 범어 3동 관내 사전투표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제외한 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조선이 무슨 해킹을 했다 뭐 중국이 해킹에다 아무 써잘 띠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부자 소행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내부자와 외부자가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조작을 해 온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11번을 해 온 겁니다. 11번이 현재까지 11번인 겁니다. 그 뒤를 추적하면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구 광역시의 강남구에 해당하는 수성구에서 이 사람들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017년 분석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2017년에는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10분의 1을 총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9,390표를 9,390표를 문재인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9,390표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가 3,347표 관내 사전투표가 6,043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관내 사전투표율 54,387표에 6,043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이게 4.15 총선은 25%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은 33%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그냥 밥 먹듯이 물마듯이 한 겁니다. 이걸 조사를 해보게 되면 떡반죽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9,390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 수는 23.71%인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63%를 부풀려 가지고 26.35%가 사전투표소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2.63%가 수선구에서 몇 평가하니까 9,390평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대체적으로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2020년 4.15 총수는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었고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장이 온 2명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죠. 그럼 4년 후인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결과입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 빼고 모든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전체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재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숫자를 만드는 데 활용한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가만히 싶으시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크게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670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조작을 덜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5% 관내 사전투표 5% 한 겁니다. 이게 이름들 3구 대통령 선거의 미스터리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득표수 조작 때문에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개입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 뭐죠? 네. 윤 정부 야사회가 나오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완전히 70% 이상 정도 윤 후보 함께 몰포가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너무 안 한 겁니다. 너무 적게 한 겁니다. 전국 평균이 15%인데 5%밖에 안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미스터리입니다. 만 몇 백 표 이상 만 표 이상 정도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6700표밖에 훔치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19장당 한 장씩 훔친 겁니다.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의 어마어마한 미스터리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윤 후보의 몰표가 쏟아지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엄청나게 모두 표를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조작가 기준으로 15%를 조작해야 되는데 5%밖에 안 한 겁니다. 5%밖에. 그래서 윤 후보가 24만 7077표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던지 아니면 뭐죠 졸았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여러분들 정신나간 인간이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일에 졸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19장당 한 장을 훔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도 여러분들 뭐죠 초기 단계도 9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2022년처럼 그렇게 이런 중대한 대통령 선거의 19장당 한 장을 대구 광역시에서 훔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누군가 봐줄 수도 있겠죠. 에라이 윤 대통령인 당신이 대통령 한번 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가 15%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5%가 아니고 조작값 기준으로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5%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240만 표를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조작값이 현지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더라도 진짜 투표지 19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야 돼도 만나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이게 이런 3구 대통령 선거의 최대 미스테리인 겁니다. 저는 실수라고 안 보는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국 평균이 3구 대통령 선거의 15%였습니다. 얼만히 20% 여러분들 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이 25%였습니다. 4.15 총선 수준까지 조작했으면 보기 좋게 윤 후보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구 광역시에서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거의 조작을 안 해가지고 윤 후보가 엉겹길에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거의 조작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감사하고 계시겠지만 6700표밖에 안 집어넣은 겁니다. 2016년에 이런 9,390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2020년에 6700표밖에 여러분들을 투입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친문들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가 함께 덕본 게 있나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치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서 제가 혼자서 웃었습니다. 그럼 그럼 다 쳐야지 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이렇게 위대하고 정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은폐를 하더라도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야기죠. 이거는 뭔가 손이 개입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 중대한 선거에 어마어마한 표가 여러분들 그냥 몰리는 윤 후보한테서 5%를 훔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5% 한 것이 얼마나 작은 수치인 거 아니까 보시게 되면 1.91%밖에 안 훔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2.8363%로 이런 사전투표를 부풀렸는데 고작 1.91%입니다. 그냥 한은 신용만 먹인 겁니다. 한은 신용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강력시의 수선구 대통령 선거 분석.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63% 부풀리고 그 결과로 가짜 혹은 유령 사전투표 다수 9,390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전부 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은 9장당 1장에 문재인 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0분의 1. 10분의 9는 진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 표고 10분의 1이 문재인 표 가짜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놀랍게도 1.91%만 뻥튀기하고 그 결과로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6,700표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19장당 1장을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재명표 가짜 투표지입니다. 20분의 1이 가짜고 20분의 19가 진짜 한 겁니다. 거의 조작을 안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으로 윤 후보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런 적은 표가 투입된 것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의 최대의 미스터리이자 윤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그런 공헌이 일어난 게 된 겁니다. 전국 평균이 한 15% 정도만 조작했어도 거뜬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이걸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절대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침묵은 딸의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뭡니까 우직하게 침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10년 이상이 된 겁니다. 선거는 모두 다 뭐죠. 선거를 관리하는 자가 결정하는 거죠. 모두 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4년간 이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전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어느 놈이 조작을 했는지만 여러분들 못 밝힌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건 다 밝혀진 겁니다.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지게 되고 전산조작이 선행 후행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가 투입이 되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가짜 및 유력 및 사전투표에서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는 방법을 쓴 겁니다. 조작을 하기 위해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은 구닥다리입니다. 2016모드 계속 같은 모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편리합니까. 돈도 안 드는 겁니다. 버튼만 누르고 조작감만 집어 넘어옵니까 세 장당 한 장 훔쳐 일곱 장당 한 장 훔쳐 두 장당 한 장 훔쳐 그것만 결정하면 다 결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본 거죠. 제야 전문가께서 제가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더 분석해 주셔야 시청자분들이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을 달라고 했더만 급식 분석해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테이블이 여러분이 보기에 또 쉽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에 있는 올라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 빼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9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 중앙선거관리내 10년 이상 해온 짓인 겁니다. 그 사람들 빠져나가기는 힘들죠. 왜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지금하고 이런 숫자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최종 결과물이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저렇게 웬만하면 받아들일 건데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투표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인쇄해서 사용하기를 고집하구나. 인쇄 날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깨우치실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선관위는 못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 중간에 한동훈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다음날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더하는 걸 보고 아이고 종쳤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특표지 투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두 가지의 제어장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국힘이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별로 개수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조작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인쇄 날인을 하게 되면 위조투표를 투입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전산조작하고 위조투표는 투입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겁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왔는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작업을 통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가려진 겁니다.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모두 다섯 번의 전수조사가 다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우리가 조작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버튼만 누르게 되면 어디서 몇 표를 조작했는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작업을 이 방대한 작업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튼만 누르게 되면 서울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정남, 경북, 경남, 제주 거기서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얼마를 조작했는지 거소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관외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국외 제외국민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합쳐가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 그래프로 딱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딱 이러면 나오게 되면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전부 다 더블당은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아마 이게 한 250 몇 개 정도 아마 읍면동이 한 400 몇 십 개일 겁니다. 서울의 읍면동이 400 몇 십 개일 건데 이런 그래프가 나올 확률이란 것은 선거를 473번 치렀을 때 모든 선거에 더블당이 여러분들 이길 확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전 하나 둘 셋 넷 400 한 몇 십 개를 던졌을 때 전부가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진짜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그거를 대법관 출신들인 선관위원장이 뭐죠 폼을 잡고 무슨 판사의 법원 무슨 뭐 연수원 원장했던 김용빈이라는 사람에 가가지고 저렇게 여러분들 은폐대열에 들어선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친 짓이 이게 선거입니까 선거만 하면 어떻게 더블당은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는 겁니까 관내도 승리하고 관내도 승리하고 거소선상도 승리하고 제외국민투표 다 승리하고 다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의 특수지역은 호남지역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광주 서구 이게 광주 서구 자료입니다. 광주 서구에 2017년 대통령 상세 문재인 더블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니까 어김없이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 이런 조작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광주 서구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871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집어넣어주고 보지는 않았지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비싸게 투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건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8719표를 집어넣냐 관내 사전투표에서 5799표를 문재인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291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은 10%입니다. 4.15 총선의 25%보다 현재의 낮은 수치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넣어줄 때 어떤 방법을 썼냐 9명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10분의 1이 가짜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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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기표가 된 가짜 투표에 집어넣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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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문재인 표 가짜 투표 한 장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란 것이 여러분들 그냥 딱 정해진 프로그램 조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9장당 한 장을 훔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옵션을 주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8,719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겠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기로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했냐 2.34%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광주 광역시 서구에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32.98%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32.98%를 국민들이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표한 것이 사전투표율이 됩니다. 35.31%를 뻥튀기란 겁니다. 2.34%를 올려가지고 8,719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뭐죠 문재인 표에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도독질한 겁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는 좋아요. 사기도 어마어마하게 잘 칩니다. 사적인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세금 9천억 쓰는 조직이 이렇게 공적으로 뭡니까 사기를 쳐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번에 안 한다. 이번에는 공박사님 다를 겁니다. 세상 허사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자화상을 자신의 사찍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곤 여러분 나발이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 쿨하게 제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쇄 날인을 그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줄인 겁니다. 그 인쇄 날인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조작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빡기게 되면 그냥 많은 부분을 그냥 놔놓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가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호떡 장사가 호떡 만들 때 그냥 맨손으로 만들 수 없고 떡반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사전투표의 떡반죽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사전투표율이 계속 지금 급속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산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율을 투입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입하는 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전투표 조사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선거를 몇 명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거만 아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위조투표지를 어디 투입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투표지 사전투표 발급기 속도 문제를 그동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 클린 선거시민행당의 오근호 대표께서 춘천시 동네면 사례 사전투표 발급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 사전투표 발급기가 한 대 가지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사전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캡퍼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40조가 소요가 되니까 딱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훨씬 웃도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춘천시 동네면 사전투표 발급기 투표록에는 사전투표 발급기가 3대라고 했는데 전산기록은 4대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투표지들이. 춘천 동네면에서는 버스 타고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서 관내 사전선거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선거일 당일날 집에서 가까운 투표소 걸어가서 투표하는 게 노인들에게는 편합니다. 그러니 관내 사전투표소 발급기가 한 대 이상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죠 당일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 동네면에 투표지 발급기 한 대 1일 발급할 수 있는 한 개가 1천 표에 불과합니다. 1인당 여러분들 40조 정도 소요되니까 투표 발급기 한 대면 1인당 처리 용량이 천 명을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따불 이상입니다. 2,243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제3의 장소에서 1,243표 정도를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1,243표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졌다 제가 그렇게 확정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기계의 여러분들 뭐죠 최대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 발급기 한 대는 하루에 1,000장 이상을 못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2,243표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천몇백 표를 올리고 그것만큼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선관위의 해명을 요구하자 어처구니 없게 투표록에는 관내 1대, 관내 2대지만 전산사관으로는 관내 2대, 관내 2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백한 거네요. 투표록에는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 1대,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 2대라고 이름 적혀 있는데 투표록이 공문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 내 이름도 의대를 하니까 중앙선관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전산상으로는 관내 2대, 관내 2대를 운영했다. 그럼 전산상으로 관내 왜 2대인데 1대 어디서 있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투표록은 현장에서 작성되고 지역선관위가 이름은 소관이겠죠. 그다음에 답변을 요구해서 4대를 돌렸다고 하는 데는 중앙선거관리회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투표록이 거짓말이거나 중앙선거관리회 전산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을 조작한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안동데일리의 여러분들에서 이 전산기록은 4대,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현장에 투표록이 3대 이 내용이 원래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께서 여러분들 보도를 한 겁니다. 총선, 춘천, 동네면, 관내 사전투표 부풀리기 조작 의혹 그러니까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핵심인 겁니다. 역대 선거마다 놀라울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증가하는 이유는 사전투표를 증가시켜야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멈니까 급속하게 사전투표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선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얻박자를 내면서 사전투표에서 표 부풀리기 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그냥 뚱딴지 같은 답변으로 혼란을 가정시키고 있다. 사전투표록에는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를 한 대를 썼다고 했는데 한 대가 천장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천 몇 장이 나왔으니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대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투표를 한 대밖에 없다는 건 그러면 한 대를 딴 데서 어디 운영한 거겠죠. 인쇄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프린트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문서입니다. 투표로 사전투표로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인 겁니다. 그런데 한 대를 돌렸는데 표가 여러분들 천 장 이상이 아니고 이천 몇 백 장이 나왔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리를 하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실은 전산상으로는 두 대 두 대를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선거관리는 선거관리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게 된 새로운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박현주 계장은 정보 운영과에 문의해 보니까 전산기록으로서 두 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투표로계에 있는 게 가짜라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로계는 왜 한 대 한 대인데 왜 두 대 두 대가 나왔냐 표가 왜 따블 이상이 나왔냐 어디서 만들었네 어디서 만들어서 쑤셨는데 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이런 선관위에 완전히 제압이 된 그런 상태에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참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거나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 문제를 4년 넘게 추적해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한 4년 정도 추적하기도 하면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죠. 현재 사전투표제도는 2020년 4.15 총선이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때와 비교해 가지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이름 안전장치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조작에서 핵심적인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떤 종류의 제도적 여러분들 개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낙관론을 견제하는 것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펼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화끈하게 할 걸로 봅니다. 화끈하게 하더라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찍소리 못할 거라고 본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과학적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과학적 예측에 가까울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요리하든지 간에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못할 걸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실현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처럼 하면 그냥 작살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사전투표장에 가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그냥 표를 쑤셔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장니까 당신이 가든 안 가든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가 가든 안 가든 간에 그냥 3862표를 쑤셔 넣는 겁니다. 3862표를 쑤셔 넣기 위해서 뭐죠? 2.8% 그냥 사전투표 올려가 발표해보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2022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 인수 기준으로 15%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22%로 여러분들을 뻥튀기 해서 발표하고 7.55%를 올린 다음에 유령사전투표에서 3만 7771표를 더불당의 진경훈 후보와 함께 다 준 거 아닙니까? 여기 이런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에는 대통령의 침묵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섬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분이시다. 그냥 정말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가는 일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뭐죠? 본인의 직무수행의 abc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최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두 번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10월 11일 보궐선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야멸차게 조작당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서도 일부 사람들이 뭐죠? 이번 선거만은 다를 것이다. 인간들은 항상 희망고문을 좋아하죠.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유가 뭔데? 여론조사가 내일도 바꿀 수 있는데 이유가 뭔데? 이번만은 감시가 많기 때문에 감시가 많아서 그래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을 계속 고집하는 거냐? 정말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만 정말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선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제 이야기가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11번씩이나 이렇게 만지는 거가 완전히 숙달된 조교인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왜 구닥다리 동일 프로그램을 통해가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냥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을 잘하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중심 엔진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마다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카운팅 개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이 현장의 수기로 도착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일명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인 겁니다. 비슷한 것이 바로 당일 투표 선거인 명부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릴 수가 없으니까 정직한 사전투표율이 나오면 그러면 조작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철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김당에서.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좀 어둡게 보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요즘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관리한다고 아주 애 많이 쓰실 거예요. 당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친문들 다 제거하더라도 하나도 여러분들 뭐죠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선거할 때까지 왜곡되지 않는 그런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걸 또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압축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도 해 주시면 조금 더 진실을 우리가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고 톤네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